택키! 어? 우리가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기? 어디? 오, 바로 저 지옥의 젠가에서 말이야! 후! 뭔가를 엄청나게 날려서 밑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과연 저 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겠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자, 됐어! 살아남아보자고! 벌써부터 한 명 떨어졌어! 오, 오! 택키! 어디가 빠진 거야? 아니, 그냥 혼자 떨어졌어! 택키! 어?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어! 밑둥 하나가 빠졌어! 조심해! 벌써? 오! 이거 그러면 뒤쪽에 있어야 되나? 뒤쪽에? 알았어, 뒤쪽에 있을게, 내가! 미사일은 안 보이지만! 뭐야, 어디 갔어, 택키! 택키? 어디 갔지? 옆에 있던 택키가 살아남! 아, 저 밑에 있잖아! 택키! 꼭 살아남아! 택키! 택키가 보여! 아이고, 떨어졌다! 큰일 났다! 택키, 어떡해! 포, 다시 깨고 닦으면 안 돼! 아, 알았어! 귀신 같은 택키! 오, 오, 오! 오, 잠깐만! 어딜 누가 해 살아남을 수 있지?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어! 오, 포! 택키! 택키! 오! 포! 우사히 승했구나! 오, 뒤에서 밀리는 줄 알았는데 오,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오! 좋아, 좋아! 이 친구 착실하게 한 장씩 빼낸 친구인데 오! 아니, 포! 잘 치였어, 택키! 잘 치였어! 아니! 가랑이가 쭉 벌어져버렸어, 택키! 택키, 포! 포! 됐어! 포, 준비됐어? 오, 준비됐어! 나 지금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열심히 보고 있거든? 왠지 준비된 거 같이 조금 몸이 벌크업 돼 있네? 포, 요즘 약간 누군동하고 있어? 택키! 그 곰돌이 아니야! 이 곰돌이 포야! 택키! 안 돼! 어, 뭐야! 오, 조심해! 택키! 오, 달라온다! 나, 나 여기 있어! 나, 나 이 친구가 더 듬직해 보이니까 나 여기 있을래! 귀여운, 귀여운 노란 곰돌이가 아니고 오오오오! 갈색 곰돌이잖아, 택키! 이 친구는 근데 더 귀여운데? 이 녀석, 귀여운 척하려고 방방 뛰어다니잖아! 조심해, 택키! 포도 방방 뛰어다니면 귀여울까? 오, 그래? 자, 어때? 꼰돌, 꼰돌하고 있어, 어때? 더 노려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친구 뒤에 숨어있지? 오, 노려질 것 같아? 이렇게? 나 한 번... 오, 뭐야? 진짜 노려졌잖아! 자, 이걸 옆으로 해야 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오, 곰돌이 치고 날라간 것 같은데? 진짜로? 잘 됐다, 곰돌이는. 안 보이는데, 지금? 한 번 날 맞춰보시지! 엄청 높이 날라가는 거, 뭘 날리는 거지? 갑자기 각도를 내리는데? 설마 나 때문에 화난 거 아니겠지? 으아악! 택키! 택키! 날 봐, 날 보라고! 곰돌이 보지 말고 날 보라고! 어, 아, 이쪽이지? 아, 미안, 미안, 미안. 이 친구 날 의식하기 시작했어! 포! 곧 포의 자리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이 친구랑 같이 곰돌이 TV 만들 거라고! 다시 저리 가! 포! 위험해! 곰곰 TV라고, 곰곰 TV. 자, 손 잡았어, 우리. 손 잡은 거 보여? 포! 이게 손을 잡은 건지 털을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이번에야말로 살아남아보자고. 오오, 포! 바로 그냥 미사일 날리네? 오오! 엄청나게 큰 포탄을 날리잖아, 이 녀석. 오오, 포! 오오! 미통 빼기 중이야, 이 녀석. 조심해. 이대로면 오른쪽으로 무너질 것 같거든? 이 친구들은 멀, 먼저 떨어지는데. 우와! 어? 다키, 어디, 어디 갔어? 다키? 실수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걸려서 살아남았어. 오, 그래? 오오. 오오. 여기, 여기 괜찮은가? 다키, 거기는 엄청나게 위험한데, 계속 거기만 노려지고 있잖아. 오, 그런데. 괜찮겠어? 실수로 떨어져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 오케이. 다키, 다키, 어떻게, 뭐야? 터졌어? 폭탄이 터졌다고? 사람이 맞으면 터지는 폭탄이야, 저거? 그런 것 같아. 포, 조심해. 다키! 포, 앞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뒤로 가야 돼? 살짝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 났어. 이쪽으로 일단,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져. 그런 다음에, 오, 잠깐만. 오오. 저쪽으로 뛰면 돼. 갑자기 이 친구, 다른 쪽을 노리고 있는데? 오! 좋았어, 왔어, 왔어. 종 잡을 수가 없네? 왔더라고. 맨 아래로 왔어, 다키. 좀 안전한 데로 왔어. 신기하게 플레이한다. 이 친구 어디로 무너뜨릴지 모르게 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속셈인가 본데? 난 이미 아래로 떨어졌지. 오, 그럼 추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녀석의 작전은 말이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야? 포. 오, 오, 됐어. 이 폭탄으로 반격... 어, 없어졌어. 포. 어, 또 있어. 이 폭탄으로 반격하면 되지 않을까? 제일 아래측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일 아래측이 뭔가... 앗, 뜨거. 포, 날아갔어? 오, 나 폭탄에 맞아버렸어. 포. 뭐야, 저 곰돌이 녀석 살아있잖아. 제일 아래측이 뭔가 있는 것 같거든? 저 부들부들 떠는 거 보이지? 어, 저기 빛나는 거 있는데? 오, 아, 저걸 먹으면 이기는구나. 오, 아, 저걸 먹어야 1등 하는 거구나. 역시 이 친구가 더 포야. 무슨 소리냐고. 이 친구가 더 포야. 곰돌이 녀석, 좋았어. 넌 곰에 위상을 올려줬다. 내가 칭찬해 주도록 하지, 곰돌이 녀석. 이름을 샤크인 주제에. 엄청난 방법을 알아냈어. 어떤 거? 뭔가 날아올 때 점프를 딱 뛰면 돼. 그럼 밑둥만 쏙 빠지고 우린 살아남을 거야.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도 날아올 거야. 점프 잘해, 타키. 오케이. 점프. 점프. 앗, 뜨거. 타키. 타키. 자동차의 뒤통수를 맞아버렸어. 타키. 점프는 잘했는데. 점프하면 괜찮다며. 차가 한 바퀴 굴렀어. 아니야, 나 아직 깰 거닥 안 했어. 나 거기 살아있잖아, 타키. 옆에 있는 거 나야. 지금 없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옆에 있잖아. 네. 우와, 잠깐만. 타키?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왜? 왜냐하면 타키는 내 손에 깨고 나갈 거거든. 왜 들켰잖아. 한 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너무하잖아. 대답고 놀이던 거 너무하잖아. 발달아. 아, 역시 포는 날 노리지 못하는구만. 거기에 잔뜩 몰려있는 내 녀석들 한 번에 쓰러지기. 꽉! 잠깐. 어떻게 돼 있어? 타키께 꼬딱 있소? 아니, 살아있지 물론. 아, 그래? 어디에 있는 거 같아. 타키 녀석 발달아. 발달은 타키. 타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 어디에 숨어있는 거지? 반달아 타키! 오, 포 잘 날리는데? 반달아! 과연 날 노릴 수 있을까? 저 사이에 숨어있구만. 각도가 넓어졌어. 그렇지! 한 번에 두 명이 날아갔어. 저 세 명 중에 내가 누굴까요? 이 녀석이겠지. 오! 오! 난 이미 첫 발에 깨꼬딱했어. 아, 그래. 토끼, 뭐? 타키! 어? 이번에야말로 진짜, 진짜, 진짜 잘 살아남아 보자고. 오케이. 진짜 잘 살아남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수상해. 냄새가 나. 타키가 없어. 타키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나 안 보여? 어? 안 보이는데? 타키, 어딨어? 그럼 이제 내가 보일 거야. 이제 보여. 이제 보여. 이제 보여, 타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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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난 녀석. 타키! 어, 보여? 절반이나 깨꼬딱시켰어, 타키가 방금. 아니, 포, 진짜로? 오. 어, 위험한데? 다들 저 사이에 있어. 호잇! 어, 그 사이에 한 번 더 쏴. 그래서 이 녀석들 싹 다 쓸어버리고 날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 타키, 날 깨꼬딱시키지 말고. 타키, 타키. 아, 그럼 포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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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나는 다른 친구 줄 알았어. 이 녀석 날 노리고 있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순순히 깨꼬딱해줄 것 같아, 타키한테. 호, 호, 호. 오, 오, 오. 오, 포. 살아있지 하지. 그럼! 내가 그렇게 쉽게 타키한테 깨꼬딱 할 거 같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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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해. 뭐가 위험해, 타키? 내가 위험하지, 타키가 위험한 건 아니잖아. 호, 호, 호. 위험해. 위험하다고! 호, 호, 호. 날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어, 저 녀석. 타키, 내가 타키 집에서 다이안 빼먹은 것도 잘못했고. 케이크 빼먹은 것도 잘못했고. 저번에 양념 시킨 숨겨놓고 먹은 것도 잘못했어. 타키. 오, 포. 그, 그. 양념 시킨은 몰랐는데. 아, 타키 미안해. 사실 양념 시킨 내가 안 먹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호, 호. 잠깐만. 완전 못하잖아. 헤헤, 맞춰보시지. 맞춰보시지. 내가 지금 빌 게 아니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못 맞추는 거였잖아. 호, 호. 타키. 맞춰보시지. 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긴. 그 흉악한 자동차에 맞고. 어? 이 세계로 날아가 버렸어. 오이, 곰 친구. 타키를 골려줄 좋은 작전을 생각해왔나? 우리 같은 곰족끼리 잘해야 된다고. 헤헤, 나말로 잘 부탁한다. 노란 곰돌이. 오이, 곰돌이 친구. 우리 곰족은 그런 치사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뭔가 악당 같잖아. 복수를 복수한 털을 하고 그런 치사한 목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타키. 어? 우리가 저 밑에 있는 반짝이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거든. 어, 왠지. 우린 못 얘길 것 같아. 오오오. 오, 조심해. 오, 곰돌이 있다, 곰돌이 있다. 점프해, 타키. 점프 또 한, 또 한 번 해야 돼. 어, 아니야. 그, 그러니까 우리 중에 먼저 깨꼬닥 하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고. 우리 중에 1, 2위를 가려보자고. 오케이. 그거야 쉽지, 당연히. 내가 1등이야. 자, 오. 오, 이 친구 왠지 잘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 타키를 깨꼬닥 지키기 위해선 여기서. 오, 조심해. 오오오. 여기서 타키를 맞추라고 놀려야겠어. 여기야, 여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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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타키. 어? 좀만 더 하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 오오. 으아, 아싸.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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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약속대로, 어? 포라인드 치킨이랑, 양념 반반이랑, 어? 양념치킨이랑, 닭다리랑, 피자랑 다 사려야 되는 거 알지?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오, 혹시 내가 말하기 전에 뭐 날라와서 피하느라 말 안했나? 법순서.